자 이제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시대별로 정통성을 어떻게 맞췄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삼국시대는요. 역사서가 좀 기록이 충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각 시대의 역사서 그 기록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 각 시대의 역사서 기록들을 참고를 했고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668년을 기준으로 그전에 쓰였던 역사서들이 당나라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기록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역사서들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되게 굴욕적인 기록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우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쓴 기록들이 많고요. 사실 그거와 같은 이유로 고구려 멸망 이후의 역사서들을 태워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 삼국들 중에 그 중국하고 외교가 소원해졌을 시기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충분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여사가 삼국사라는 책을 참고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국사기가 현존 최장기간 역사서가 됐고 최고의 역사서가 됐고 그 이전에 나왔던 삼국사는 삼국사기랑 구분하기 위해서 구삼국사라고 불러요. 그렇고 이제 삼국시대 초기 왕들의 재위기간이 그 좀 길게 나와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록이 뭔가 불충분 요소들이 있다.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고구려랑 백제는 오늘 이거 준비한 파트가 좀 짧아요. 고구려랑 백제가 정통에서 어떻게 확립을 했느냐. 보통 왕권은 고구려는 꽤 안정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그 확인된 걸로는 태조왕 때부터는 게르부고시가 왕위계성이 고정이 되고 그 당시에 연나부, 나중에 이제 부의 이름은 또 바뀌지만 당시 연나부가 왕비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낼 수 있는 부가 따로 있었고 왕비를 낼 수 있는 부가 따로 있었어요. 다른 부에서는 절대 못 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왕위계성이 좀 있다면 그 모본왕의 폭정으로 모본왕을 시위를 했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태조왕 때는 수명이 워낙에 그 인간 수명이 정상 범위가 아니어가지고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고국천왕에서 산상왕으로 넘어갈 때는 형제가 왕위를 계승했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서 내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봉상왕이랑 미천왕 이때는 반정으로 이제 군주가 교체가 되고 그 고국천왕은 백제랑 전쟁하다가 전사하죠. 그 다음에 안원왕이 죽은 다음에는요. 안원왕이 원래 왕후에게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후궁을 두 명을 들이는데 그 후궁이 둘 다 아들이 낳으면서 그 사이에 왕위계승 내전을 한 몇 달 동안 싸워요. 몇 달 동안 싸우고 결국 거기서 이긴 쪽의 왕자가 양원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유왕에서 보장왕으로 넘어갈 때는 영계성몬의 쿠데타인지 자 그럼 이제 고구려 고구려는 고조선 계승의식을 어떻게 정통사와 황입을 했냐 요동반도하고 고조선 영토 수복을 목적으로 그 계속 그 중국하고 전쟁을 해요. 태조왕은 잠깐 일시적으로 수복을 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동천왕은 이제 당시 위나라의 실권자였던 사마일왕 연합을 해가지고 당시 요동의 그 일종의 호족이었던 공소년을 정벌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고구려에 대한 보상이 없어가지고 땅을 나눠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이때 고구려는 위와의 그 수교관계를 깨고 화친관계를 깨고 서한평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때 광구검이 쳐들어오면서 환도성이 일시적으로 환도성이 일시적으로 함락됐던 적이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 그 미천왕은 낙랑군하고 대방군을 평정을 하면서 조선의 영토로 수복을 했고 그 다음에 고구원왕 이제 선비족 모용실왕 전쟁과정에서 환도성이 파괴된 적이 있어요. 고구려 건국일의 가장 큰 치유이지. 그 다음에 고국양왕이 후연을 상대로 이제 일시적으로 요동지역을 땅을 찾은 적이 있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 광개토태왕 광개토태왕 때 결국 이제 요동반도로 완전히 점령하는데 성공을 하죠. 이때 성공을 하고 그 오히려 고구려하고 전쟁을 했던 후연이 그 후유증으로 남북으로 분열되요.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이제 영양왕 영양왕은 이제 수나라하고 전쟁을 승리를 하죠. 그 다음에 영유왕 영유왕은 영유왕 때는 아예 그 천리장성 방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그 고구려 천리장성하고 고려 천리장성의 차이는 고려 천리장성은 진짜 그 만리장성처럼 그냥 그 쭉 이어서 만든게 맞아요. 근데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라면 그냥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의 길이 한 천리정도가 되고 그 천리의 길을 그 뭐냐 그 국경 지대에 진짜 촘촘하게 산성들을 쌓아놔가지고 연립적으로 방어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안시성 신성 이런 성들이 다 산성이에요. 다만 요동성은 평지에 있어요. 그렇고 백제 백제가 왕권이 제일 약했어. 그 백제 같은 경우는 막 왕이 찬탈도 있고 암살도 있고 전사도 있고 뭐 등등 이게 많은게 그 백제는 왕비족 성씨가 둘이에요. 진씨하고 해지 그래서 왕비족 성씨들이 다르다보니까 서로 힘들기 때문에 자기네 쪽에서 결혼한 사람을 왕으로 내자 이게 좀 그 다툼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왕이 자주 바뀌었고 그래서 음 신라가 무혈왕 때까지가 아마 한 29명일거에요. 그리고 고구려는 그때 보좌왕이 한 28번째인가? 근데 백제는 이미 그 서른 번째 의자왕이야. 응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씨 그 고구려가 이제 고조선의 그 계승의식을 위해서 그 영토를 수복을 했다면 그 백제는요 그 부여의 맥을 이은 그 정통성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왕족의 성씨를 부여씨로 써요. 부여씨로 쓰고 그래서 고구려랑 백제는 계속 대립을 하는데 나중에 연계소문하고 성충이 손을 잡아. 그래서 백제가 망하기 마지막 10년 동안 서로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남부여 남부여라는 국호는 남부여라는 국호는 보통은 서왕 때 일시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 남부여라고 했을 정도로 그 이때는 사실 그런 약간 백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 한성백제 시절 때도 그 목지국 쪽 그 토착 세력들하고 좀 대립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백제가 그 남쪽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던 적은 이제 동성왕 때예요. 그때는 이제 물론 한성을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고구려한테 점령당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쪽으로 그 중심이 이동을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좀 긴데 신라는 한번 시대순으로 좀 나눠볼게요. 이제 삼국시대 때 이제 건국시조가 박시고 그 다음에 석탈해가 그 혁거세 아들 남해차창웅의 사위가 되면서 왕위계승권을 획득을 하죠. 그러니까 신라는요. 사위도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거야. 사위도 즉위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기말지가 석탈해의 양아들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석탈해 다음 왕이 석탈해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유리사금의 아들들이 또 왕이 되는 거라서 그 나중에 석탈해라든지 기말지라든지 그 이후에 후손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리사금은 그 자기의 아들들보다 이제 매제였던 석탈해의 능력이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계승권을 줘요. 우선 계승권을 주고 그 다음에 파사이사경 파사이사경은 원래 둘째 아들인데 일성보다 먼저 지기를 해. 근데 이 과정에서 약간 당시 실권자였던 기말지에 약간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그 아달라 아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성의 아들인데 사촌이었던 지마의 딸 내리붕인하고 결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 약간 그 겹사동 근친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더 가까워져서 그 왕이 계승 서열이 됐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박씨들은요 원래 박씨들이 먼저 시작했어. 석탈의 후손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 권력 분산을 막기 위해서 박씨들이 계속 먼저 팔촌인의 근친결혼을 시작한 거예요. 대신에 신라는요 아들이 없으면 사위가 왕위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친결혼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조카들을 사위로 받아들여 놓는 거야. 그래서 사위가 왕위 계승권이 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다. 자 그래서 아달레이사금 하고 석씨 그래서 내리부인이 원래 지마이사금의 딸로 아달레이사금 결혼을 결혼을 했는데 오천 당숙이랑 결혼을 해? 생각해봐요. 당숙 아저씨랑 결혼해서 한 침대에 눕는다고 생각을 해봐. 감정이 감정이 생기긴 하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현재까지 연구된 기록에 의하면 내리부인이 석씨일가랑 다시 재혼을 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원래 내이사금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리부인의 아들이라서 영향력을 받아서 먼저 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 왕의 계승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아달라이사금의 후손이 신덕왕이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신라의 박시대 중에서 제일 그 후손대의 계보가 제일 그 확실한 쪽이 미량박시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박시들의 시조는 모두 혁거세예요. 그 이후 이제 지방 가문으로 세분화가 되긴 했는데 일단은 그 미량박시의 그 족보 세보에 따르면요. 사실 아달레이사금에서 신덕왕 사이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배를 잇는다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 조상들이 역사상의 행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라에서는 적자가 아니라 서자면 사위보다도 계승권이 떨어져요. 그래서 서자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효공왕이 헝강왕의 아들이기는 했는데 서자인 거야. 그래서 진성여왕이 먼저 왕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신덕왕은 효공왕도 죽고 나서 그 효공왕의 매재 헝강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사위로서 왕의 계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뿌리는 알 수 없어. 박씨인 건 맞아. 박경희가. 근데 신덕왕이 정통성을 위해서 그 아달레이사금의 원손이다 하고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 이게 거시기예요. 그럼 이제 석씨 석탈의 아들이 그 왕은 못돼요. 왕은 못돼는데 신라에서 가장 높은 관등이 각강까지는 올라가. 그리고 이제 김할지의 후손하고도 결혼을 해서 이때 결탁을 해요. 어쨌든 근데 버류이사금이 즉위한 그 시점이 그 석탈이랑 석고추가 거의 할아버지 때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차가 좀 많이 커. 그래서 그 사이에 석씨 세력이 한 차례 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족보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석탈의 후손인 건 맞는데 기록을 맞추기 위해서 한 뭐 손재점으로 맞춘다? 싶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왕의 계승 관련 문제 그 그래서 석탈의가 죽은 이후 석씨가 왕의 계승 권의 메이저를 있다기보다는 제사를 담당하는 그 신관 가문을 좀 맡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고 이제 석씨하고 김할지의 후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지마이사금의 딸 내려부인 박씨 등하고 또 힘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특이점을 보면요. 아달레이사금의 제의 마지막 10년 동안 얘기가 없어요. 이것도 뭔가 좀 미신적어. 그래서 그럼 왕의 계승과 관련된 문제 그 일단은 그 아들들 때가 일찍 죽어서 약간 손자들 때가 먼저 왕이 되는데 내 이사금이 좁은 이사금보다 나이게 많은 거야. 그 확률이 조금 아래 확률인데 그래서 나이가 먼저 많아서 왕이 되고 음 그래서 내 이사금은요. 좁은 이사금의 만누이하고 근친혼을 해버려요. 음 그래서 이제 내 이사금 아들인 서구로 보다도 사위인 그 좁은이 왕위 계승 서위를 높아버린 거야. 음 그래가지고 또 그 근친혼을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좁은이 사검도 또 서구로 집안하고 또 겹사도 늠해져요. 그 뭐냐 좁은이 사검하고 그 아이애보인 내 맏딸이 서구로 결혼을 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은 또 미추이사금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이 미추이사금이 그 첨의 이사금이 죽은 다음에 조분이사금의 사위자격으로 왕이 돼요. 미추이사금도 석시지반의 사위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제 조분이사금의 손자가 기림이사금이다. 그 유리이사금이 바로 왕이 못됐던 이유는 아마 미추보다 왕이 계승서열이 밀렸을 가능성이 커요. 적자가 아니고 서자였기 때문에 서자면 사위보다 서열이 밑으로 가요. 신랑은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첨의 이사금은 그래서 조분이사금의 동생인데 당시 서구로의 죽음과정과 관련해서 외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이 없었다. 당시 서구로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군사권이 강했었기 때문에 왕이 계승서열에서 좀 더 위로 갈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견제의식이 있었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좀 이로 인해서 조분이사금의 잔연세력하고 이제 그 사위인 미추가 좀 연합했을 여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왕이 계승하고 관련된 문제는 좀 미추이사금 좀 그 미추이사금이 경주김씨인데 그래서 김구도 김구도가 김할지의 옷의 손으로 파진 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김미추가 조분이사금 둘째 딸으로 결혼하고 사위가 돼서 왕이 계승권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미추이사금이 딸이 둘이 있는데 약간 뭐 있었다는데 그래서 뇌물마리깐하고 결혼을 하고 실상마리깐하고 결혼하고 약간 그런 또 사위가 성립이 됐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유리이사금이 서열에서 좀 밀렸고 개인이사금은 그 다음 때니까 그 다음 확인됐고 흐레이사금 흐레이사금은요 그 서구로의 아들 이고 엄마가 조분이사금의 맞딸이야. 근데 이제 서구로가 외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구로가 말 한마디를 잘못한 적이 있어요. 외인 사신이 왔을 때 그래서 그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외구가 그 일본 외가 그 신라를 이제 서라벌을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서구로가 책임을 지고 그 이제 외구에 외구에 진영으로 가가지고 사과를 해요. 근데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미추이사금 때 그 서구로 부인하고 그 흐레이사금이 복수를 해. 외국대사가 서라벌을 찾아왔는데 이제 자기네 집에서 초대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잔뜩 매겨. 술을 잔뜩 매기니까 이 외국의 대사가 술 취해가지고 아휴 손 한반 잡아만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뭐냐 왕족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불태워 죽여버려. 그래서 이제 그 복수를 했더니 그 이후 이제 외부가 서라벌까지 침공을 하는데 이제 지기는 져요. 근데 이제 그쪽 이제 신라도 좀 피해가 컸죠. 근데 이제 흐레이사금 죽은 다음에 바로 몰락한 건 아니기는 해요. 다만 이때 이미 미추이사금 이후의 영향력이 김씨가 좀 여전히 강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레이사금 이후에 석씨 가기가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흐레이사금이 왠지에 그 석으로 사이에 대가 하나 더 있었을 수도 있고 삼국사기에서 흐레이사금이 한 40몇 년 됐다고 나오는데 제2기간에 비해서 관련 기록이 없는 거야. 참 이게 좀 미스터리죠. 그 다음 이제 내물마립간 그 내물마립간이 미추이사금의 조카이너서 사위예요. 역시 근친결혼이지. 그래서 내물마립간이 정통성을 확립화를 하기 위해서 족보를 맞췄을 수도 있어. 근데 실성마립간도 이건 그렇고요. 그 흐레이사금 이후에 외랑의 관계가 악화돼서 한때는 외가 그 백제 가야랑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광개토태왕이 도와주죠. 그리고 이제 백제랑 외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그 고구려가 전진하고 이제 수교를 하면서 그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볼모로 실성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신라도 고구려를 통해서 전진하고 수교를 한 거야. 일단은 뭐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실성마립간 즉위 과정에는 약간 고구려가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실성의 엄마가 석씨라는데 석씨들이 영향을 확보하기 위해 좀 실성하고 결탁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놀지 말이카니 즉위하고 나서 그 반대파를 좀 숙청을 하기 위해서 석씨들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물마리카니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왜하고 고구려의 인질로 간 거야. 그래서 그 보통 원래의 인질은 외교적으로 그 포론 인질은 그 만약에 죽을 경우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중요임무로 보내요. 그래서 그 고려랑 나중에 견헌백제가 그 인질교환할 때 그 견헌은 처조카인 진호를 보내고 그 왕건은 육촌동생인 왕신을 보냈는데 결국 서로 죽이죠. 응 서로 죽지. 왕신은 거기 가서 이제 목숨을 바치지. 그렇게 됐고 보통 그래서 죽으면 곤란해지는 그런급 진짜 중요임무를 보냈었는데 근데 이제 실성의 입장에서는 그래 복호하고 미사은이 자기 입장에선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눌지 삼형제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대신 아예 인질로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눌지도 없애려고 눌지를 이제 고구려의 사신으로 파견을 해요. 근데 원래는 실성이 고구려 쪽에 알고 있던 지인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기회를 봐서 눌지를 죽여라 했는데 오히려 그 고구려 사람이 그 눌지의 그 첫인상 그리고 그 각종 같이 지내보니까 전혀 실성이 말했던 건 전혀 다른 인물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눌지한테 죄송합니다 왕자님 해가지고 실성의 편지를 까발려요. 그리고 오히려 눌지가 그런 고구려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반정을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고구려가 또 눌지를 도와줬던 이유가 복호가 인질로 있을 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신라는 고구려의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그 고구려 인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만들어 못하고 그러면 인질하고 가까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는 게 고구려 입장에선 외교가 편한 거야. 그런데 이제 눌지마리까지 그렇게 죽여하고 나서 박씨는 왕비족으로 세력을 유지하게 되고요. 석씨는 당시 실성이 엄마 핏줄이라는 이유로 왕위계수권이 박탈된 것 같아.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석씨가 얼마 없어요. 자 그리고 박재상의 활약으로 인질이 묶여있던 고구려랑 외로부터 외교관섭에서 벗어나요. 오히려 고구려하고는 외교관계를 좀 다시 맺어요. 고구려하고는 외교관계를 다시 맺고 그 다음에 장자 우선계승으로 왕위계수권을 고정을 시켜버릴 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복호가 귀국을 했겠다 하니 당시 이 장수왕이 도읍을 평양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이제 신랑은 이 시기에 나재동맹을 맺어버려요. 다만 이제 고구려가 백제하고는 되게 적대 관계였는데 당시 이제 중국의 남북조 유송이라든지 북이라든지 북이라든지 이제 후연에서 갈라진 북연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관계가 좀 너무 복잡해지는 바람에 고구려가 고구려가 당장 백제나 신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백제 공략을 위해서 신라한테는 웬만하면 좀 그 친선정책을 좀 취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재동맹이 맺어지면서 신라하고는 좀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그리고 이제 한성 함락이 이후에 백제하고 신라는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힘을 합치게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지증왕 같은 경우는 소지마립간에 6천이라고 삼국사기에 나와있는데 엄마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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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에서는 소지마립간에 5천이라고 나와있어.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를 보면요. 그 지증왕이 거기가 그것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짝이 안 맞아서 그 그 여태까지 장가도 못 가고 애도 못 낳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60대에 즉위를 했고 연재부인 그 지증왕의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체격이 컸다. 지증왕의 그거 그거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체격이 커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증왕이랑 법흥왕 그 내부 체제 정비가 가능했던 시점인데 지증왕 때까지는 막 전쟁을 하죠. 지증왕 때 우산국 정보를 하죠. 근데 이때까지의 그 전쟁이 너무 격해가지고 신라가 내정개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늙어가면서부터 백제 동사왕이랑 신라의 소지마력 약간 그 때쯤부터 나제 동맹의 방어력이 강화가 돼서 오히려 이제 그 백제랑 신라랑 막 그 결혼동맹까지 맺어요. 결혼동맹까지 맺으면서 그 오히려 막 이제 서로 고구려가 쳐들어오면 서로 막 도와줘서 막 윤리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백제가 무령왕이 즉이라면서 백제 공력이 다시 세져가지고 이 고구려 문자명왕하고 거의 1대1로 맞다이를 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렇게 맞짱을 뜨다 보니까 신라는 당시 또 발전의 여유가 생긴 거야. 그리고 이제 지증왕이 너무 늦은 나이에 즉위해서 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재부인에게서 법풍왕이 태어나고 그 법풍왕이 좀 어릴 때부터 대리청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평왕 그 아빠가 진흥왕의 만아들 퇴자했던 김동윤이었는데 김동윤이 일찍 요절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동생인 사륜이 즉위를 했는데 진지왕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화백회를 거쳐서 폐의당했다. 이런 기록이 삼국연사에 나와요. 그리고 다시 진흥왕의 장손에게 계승권이 간 거야. 자 그런데 그 진지왕의 아들이 김용춘 김용춘은 그런지 몰락한 집안이 되잖아요. 그런데 진평왕의 딸 천명공주랑 겨누를 하게 되면서 세력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김용춘의 아들이 김춘추가 왕이 되면서 그 여기서는 이제 무혈왕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신라는요. 골품제도 사실 이 골품제도는 내물말이 깐 이후에 정립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성시가 서로 돌아가면서 왕위를 이었을 때는요. 핏줄이 서로 섞여서 누구는 성골이고 누구는 진골이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모두 성골이야 성골이 이런 문제는요. 김춘추도 부모가 둘 다 왕족이었거든. 그런데 김춘추 같은 경우는 아빠가 할아버지가 사륜이 폐위된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위가 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 진골로 강등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성골은 성스러운 뼈다. 왕실의 신성화를 위해서 성립한 기준인데 이 버풍왕 진흥왕 동륜태자 진평왕 선덕여왕 까지 이 계열이 왕실의 신성화 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왕족들 중에서 진짜 극소수의 직계혈통만 이 성골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리라 추정을 해요. 자 근데 이와 반면에서 진골은요. 왕족하고 왕비족하고 신라에 벽합됐던 큰고가의 왕족들 대표적으로 금광가야의 왕족들까지 우대를 해요. 그리고 왕족은요. 오히려 왕족이나 왕비족이라고 하더라도 왕실하고 너무 멀어진 때가 되면 육도폭으로 강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 왕족들은 더 근층 결혼을 했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김혜김씨 같은 경우는 금광가의 마지막 왕인 김구애가 신라의 진골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김유신까지 다 진골이 돼가지고 김준추의 가문하고 무혈한계랑 강력하게 결탁을 하게 되지. 자 그럼 가야는 그래서 금광가의 마지막 군주가 진골 귀족으로 편입이 되고 그 이후에 신라의 각종 묘직을 차지하는데 김서연이 만명부인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이 집안도 진골이긴 한데 왕의 계승권까지는 딱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김유신이 탄생을 하고 그 김유신의 이제 외할아버지가 진흥왕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김유신의 여동생이 김준추랑 결혼하고 김준추의 딸이 또 김유신의 여동생을 김유신하고 결혼하고 서로 겹사더이 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혜김씨랑 김혜허씨 얘긴데 김혜김씨의 수로왕이 김혜씨의 시조는 허왕옥이에요. 수로왕비 그래서 지금 허씨 집안은 김혜에도 김혜지만 양천 하양 태인 등에 이제 지반이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 양천허씨 지반이 그 유명한 허준을 배출한 지반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허씨가 나올 수 있느냐 수로왕이 왕자들한테 일부 한 두 명 정도 한테 니들은 허씨 써도 돼 하고 배려를 해준 거야. 그래서 김혜김씨랑 김혜허씨는 이성동본 인데요. 그런데 옛 통념에 의하면 사실상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서로 결혼이 불가능하고 파생된 감옥들끼리도 원래 결혼을 금기시 했다. 다만 현재 가정법에 의하면 팔촌밖에 친인척이면 동성본 동봉 금원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간혹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근데 약간 그럴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그 김씨하고 허씨하고 결혼한다고 하면요. 저조합이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 김혜김씨랑 김혜허씨의 그 뿌리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삼국시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 무혈환계부터는 다음 삼부에서 하도록 할게요.